자 8월 19일 오늘의 첫번째 리그오브 레전드 플레이 롤루입니다 음... 탈로니 텔까지 들었네요 자 요번 판에서는 저받을 거에 상했는데 탈로니 텔? 저거는 로밍 바텀이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투텔에 쉔 바텀 고통 예상 그리고 상대가 일단 소라카인거랑 상관없이 제가 저받을 안들었거든요 탈로니 있어서 바텀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맞다 보라색만 났어 안 죽을 수 있고 이거는 그래도 위험했다 확실히 오늘 막 이거 모니터 바꾸니까 파질도 되게 선명해졌네 예전에 보던 그 롤 화면이 아닌 것 같아요 가른이 왜 저기 저러고있지? 이렙사 타고 오른거 안하나? 일단 저쪽에 와드 없다라는거 확인한거 같고 어... 혼란을 틈타 뺏어보는거 아 안되겠네요 저 다람쥐 어디서 본거 같은데 에이코 정글이라 이달리 에코 이번에 다 하향 먹은 애들이죠? 정글러로서는 좀 하향이 많이 먹었는데 이달리 같은 경우도 그래도 여전히 잘 도는 것도 있고 별 타격이 없나봐요 에코도 그렇고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과거랑 똑같이 그냥 여전히 에코나 에코고 리얼리 달리더라구요? 리얼리 달리더라구요? 일단 우리가 재미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초반 저 뺏고 저 망할 힐 땜에 어... 눈 감으면 훨씬 더 잘된다고 오케이 일단 견제하면서 핏 좀 깎아주고 돈도 뺏고 그런거 위주로 합시다 어차피 힐드는 내가 보기엔 베인한테 갈 거 없고 너 때릴거야 아 많이 닫았네 이즈가 스키샷 잘 날리네요 일단 원디끼리 향상상 베인 잊으면 베인이 괜찮은데 저 아무래도 서포터가 소라 카라서 초코 낫복으로 떠나서 이긴 힘드네요 무조건 저 침묵도 굉장히 성가셔 이 포션왕으로 믿어야겠다 자 이쯤에서 갱킹 방지용으로 이쪽에 와드를 하나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삼거리 무시하는 거는 상글로 무시 보다 여기가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에코비드 야 듀 맞았으면 조금 위험했겠다 저쪽 부시 와드는 조금 아까운데 흠흠 여기 천천히 밀리죠 계속 아우 이거 피하기도 어렵고 말이야 합비전평 WQ 개피 소라카가 달려오면은 죽을 수 있겠네요 아우 이랄리와치 아우 스펠 올인했다 다 터로 부었다 저건 시원시원하게 도는데 맘에 드는데요 이정도면 아냐아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게 좀 더 영양가 있어 자 지금 살짝살짝 때려져가지고 빨리 한번 밀고 우리도 집에 갔다옵시다 바로 로밍을 한번 가볼거에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러고 미드 가는 타이밍에 맞춰 스읍 픽즌에 6레벨 찍을 것 같은데 탈로니든 피즈든 서로 6보고 금방 가요 쌈 걸고 쌈 받고 하는 애니까 가보자구요 이거 노스펠 아니 피즈는 이걸 먹지 왜 저걸 먹어서 피를 좀 더 6레벨을 빨리 찍고 싶은 욕심인가 이런 피가 더 깎여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요 악 아 쉔 유기능 에코 났다 니다 리 3대3 표정이야 싸우는거 좋아 싸우는거 좋아 와아 다 망할 뻔 이거 쉔이 많으면 클리어할 뻔 했겠다 가렌이 잘 끄는 것 같네요 스타일로 도전이 애매하게 피갖으면 소라카때문에 절대 못잡습니다 우리 피즈가 가든 이달이가 가든 모렐로 꼭 가져야겠는데 모렐로 둘 중 한 명 꼭 가주세요 소라카라 버스트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진짜 모렐로 좀 피워야겠다 지금 롤루 스킨인 수령관 파티 스킨입니다 소라카이 제속이었네 불러 부르세요 7분 40초 서로 버프 먹고 음 뭔가 할 시간일라나 흐허헣 아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이제 죽다 아 진짜 죽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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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이스 오 나이스 베인 오오오 오 굿굿 베인 굿 감사합니다 힐락시 오졌다 이게 그냥 베인이 빼버린거죠? 스펠을 상대 와도 안해서 갱타이밍 큰일날뻔 했네 이즈도플 주창맨 이거는 근데 네 탈론가면 위험한데 텐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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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쉘이 아니고 탈론인데? 미드에다가 누가 한명 텔 탔고 조심해 흐헤헤헤헤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달려라 달려 오케이 우리 베인 패기 좋다 금방 가요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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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무슨 갱호흥이 돼 상대 정글러 입장에서 쟤가 가렌을 어떻게 잡아 이거죠 노잼 라인 헤헤 가봐야되나 아씨 몰라 이미 저거 된 시점에서 우리 정글러가 죽어있으면 용 가는건 또 어려울 것 같구요 잠깐만 중간에 바텀은 여러분 신경을 꺼도 되는게 베인이 이즈한테는 정말 지기 힘들어요 미니언 사이에만 잘 파묻혀있어도 저런거에만 안죽는다면은 아 죽네 귀신같이 죽는다 야 어우 이슬 참견하고 쟤라카 내려가는거 못봤나봐 이 친구들 나를 해줬어야 되는데 좀 내라 내라 이런 어리우겜 어리우겜 아 안낼지 가보지 하하하하 크흠 개꿀 일단 잡았으니깐 토라카 궁 샹궁 뺨 문제는 용 이달리피 별로없고 탐일어 어 가랜이 왔네 내가 보기 이거 탑 탑 밀어도 됐고 뭐 뭐 해도 되는데 저기로 오셨네요 제인이 정리 제인이 정리 와 저 가랜 안죽는것 봐 자 탁 타 야 하하하하 재밌네요 어 용 용 용은 못먹었지만 어쨌든 2득이죠 파워하나 밀수 있겠는데 가랜 방금 먹은걸로 좀 탄력 좀 받을 수 있죠 이제 저거는 건들면은 손해보는 그런 챔피언 탄생했고 가랜 대인도 겸사하면서 킬을 좀 먹어서 지금 이제 셀겁니다 이제 변수는 소라카네요 소라카 변수는 소라카네요 아 자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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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좀 누가 지워봐라 7초 6초 6초 유쾌하길 커져라 커져라 나도 아닐것같고 밑에는 텔 버렸죠 이거나 먹어라 아 아 아 아 아 죽었어 오 아 저거 마무리 해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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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니라리지 굿 탑 밀고 레드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죽을거 같은데 저거까지 굴라푸기전 했으면 베인이 아아 베인즈독 좋다네 화려한 앞구르기로 더블킬 각이었는데 탑밀리고 탑밀고 미드 빌렸네 environment 아아 내가 도와주고요 하하하하하 가렌 노답이에요 노답됨 가렌 지금 에코 시간 버리기 하고 이렇게 이쪽에 와드? 에코 피가 들고 있었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다 안가x3 갓냕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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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면 안 써도 되겠네 던져라 변신 손가락 발사 힐드 주고 딜이 확실히 부족하네 야 누구 한명만 누구 한명만 오면 정리되는 각이긴 한데 이리 솔트킬 그렇지 살고 전 집에 가고 물렸을 때 물렸을 때 살리기 위해서 이거 가줍시다 도건이 바로 바텀에서 생각보다 교전이 많이 일어나네요 바텀은 벌써 일찌감치 나는 끝난 거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타워도 멀쩡하고 생각보다 우리 베인 틀어지기 전에 바텀 한 번 가자 안 가도 되겠냐 가서 마그나 해야지 잘 끌어졌네요 용기전선에 시야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잡고요 이런데 핑하실 수 있어 어? 저 다람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난 지운다 와드 피지가 여기서 죽어? 아니 피지가 여기서 죽는단 말이야? 샨도 멀쩡히 있고 이번 거 어떻게 해야되나? 이번 거 어떻게 해야되나? 뭐야? 야 옳지? 저기서 나이 있어 마무리 야 우리 1차 밀자 이제 잘 싸웠다 용은 또 뺏겼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피즈 없이 한 한타 치고 이 정도는 잘했습니다 탈론이 지금 탈론이 지금 되게 점점 이녀 인력 되가는 것 같죠? 탈론이 뭔가 보여주기 전에 여기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할 게 없어 지금 역시 누가 잘한다는 건 누가 못한다는 사람이 리틀 수밖에 없죠 솔랭 이 맛이죠 닉네임 착해서 탈이야 피즈 니 값 안 하네요 저게 피즈였을 거라곤 어차피 부족한 AP 딜은 뭐 이달리가 해줄 것 같고 저 피즈가 그만 던지기만 다 바래야겠네 아 뭐라 딱히 채팅 쳐주고 하고 그런 거는 좀 귀찮으니까 최후의 통처 왔다 아갈 한 번 더 털면 던지 아유 괜찮다 일단 차단 좀 하고요 오케이 왜 여기로 다 왔어? 어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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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궁 뺏고 갈아버려 나 나 얘 가렌 왜이리 금직하냐 죽었다 그렇지 그치 그치 지금 탈롱 궁도 아직 없거든요 이렇게 싸우면은 타워 안에서 가렌이 맞으면서 싸워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 정도라는 거 그 정도라는 거 라인이 안 좋네요 카프도 안 좋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아 이 피지 왠지 가만두면은 혼자 또 던질 거 같애 제가 약간 서포팅 해줍시다 맞다 오란농만 났어 드럽고 치사하지만 나눠도 해줘야지 2분 필초 어? 왜이리 비고 들어와? 싸워보겠는데 내가 지금 집에 갔다 와야 될 거 같네요 아니면은 이거 문 아 일단은 잊어보자 피지 라인 정리가 되게 안 되는 챔피언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룰루 같은 거 해주면은 이제 서포시 좀 도와줄 수 있죠 이런 거는 그렇지 점심시간 쫓아갈만 하지 맞았다 결심 키고 EQ 어 탈론 테리에요 이거는 탈론 테리에요 이거는 금방 가요 커져라 준비 베인 났다 아 그냥 어르긴 할까? 전변해가지고 궁 아 이게 톤맛이 쩌는데 룰루가 더블 자기나한테 걸고 섬멸 궁에서 에어본 시키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손맛이 용 1분 2번 건 먹 줘 여러분 2번 건 2번 건 2번 건 먹어야 돼 그러고 보니까 강타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었네 흠흠 이탈리 깽깽이 발로 갈까요 한번도 상대가 무난하게 먹는 그림은 없었는데 계속 강타 싸움을 쳤어 우리가 계속 강타 싸움을 쳤어 우리가 샷을 여기 바꾸고 그래 완벽하여 하잖아 어우 말 잘하네 와 이렇게 와드를 많이 사는 친구들이 있다니 행복합니다 오늘 서포트 좋아 이걸 맞네 괜찮아 맞아도 좀 이비씨에 피즈 레디브고 저거는 칠즈 칠즈 어 변신시키고 탈진 돌고 이 정도만 잡겠지 짧다 하하하하 좋아 레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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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여러분 룰루플레이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길거 다 이기고 이제 웃어서 정신목요까지 하하하하 게임과 멘탈을 모드에서 이기는거죠 하하하하 이제 템을 몰을 가지 솔라리 솔라리면 액티브 아이템이 너무 많구요 일단은 서포터 부의 상징 로비 시야 로비 시야석 이거부터 먼저 갑시다 좀 더 시야 싸움만 잘 가져가면은 우리가 지를거 없을거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슬슬 바론이기도 하구요 더 시야 다잡아야돼 하하하하 저기다 와드하기 좀 무섭다 이 뒤에다 하고싶은데 여기다 하나 이 뒤쪽 하나 그게 제일 목표인데 누군가 같이 도와줘야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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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자 우리 칸토나 돌압을 잘 들고 온게 탈론이 진짜 할게 굉장히 없습니다 아 커져라 원 원 안 죽고 일로 포션 눌러두고 니달리한테 더블유 오우 다니다 금방 가요 아삐전 상대는 순선히 싸워야되는데 하카 하카 밀렸네? 저러면 칸 잡아야지 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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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혹시 모를 역발온만 생겨서 서와드 하나만 할게요 다른걸 막을 수가 없네 아 생각해보니까 좋은템 하나 있죠 적당히 아머도 있고 쿨감 있고 그리고 이제 AP 데미지 늘려줄 수 있는 이템 이거 생각을 잠깐 못했는데 이거 괜찮거든요 이게 이제 아군가 결속돼가지고 뭐 추가피해 주는건데 음 추가피해 능력치 버프 원딘한테 걸어두고 이제 굴리면은 조얼만한템이죠 서포터용이나 보시면 돼요 서포터 말고 갈사람이 애매해요 이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은 아직까지 못봐가지고 아 가랭극협 나 아직 못끌이네 나 아직 못끌이네 별로 안가지 후후 폭삭 과연 니랄리는 창 들어갔고 우와 와 다 뺏기다가 이거면 빼죠 다 뺏기다가는 괜히 쓸 필요 없는 말이야 베인이 먹었네요 지금까지 용 다 뺏기다가 바론을 딱 뺏었네 폐감 쩔 듯 멋쟁이 용 30초 가렌이 너무 깝쳤다 앞에서 가렌 육샤육샤 놀아주다가 같이 죽은거는 좀 거시긴 한데 밥은 나중에 먹고 욕먹자 우리 용감으면 훨씬 더 잘 보인다구 개먹고 진짜 곤란한 한타가 되는 우와 곤란한 한타가 되는거는 가렌이 무슬모로 죽었을 때 곤란합니다 일단 1차로 소라카군 버렸죠 으쌰 으쌰 굴라라벨 아렇지 게임 못 끝내나? 억제기 아 서리 나왔네 이겼다 하하 흠 흠 흠 재밌네요 하하하 결국엔 일게임이긴 했는데 발온 한번은 위험했다 이거 스틸마저 만약에 실패했었으면 쓰읍 그 좀 하하하하이 짝 위험했을 수도 있긴 했는데 뭐 어차 Bluetooth 다 잘했네 와 그 와중에 또 상대편엔 또 터졌나보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게임 넘어갑시다